앱스토어에서 사용가능한 택시 어플 탑5 카카오티 카카오티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종합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티를 이용하면 택시, 대리운전, 렌터카, 주차, 공유자전거, 전기차 충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티 우버의 글로벌 서비스 노하와 기술력, 티맵의 지도와 교통정보 시스템이 합쳐진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우버와 티맵의 만남,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와 국내 1위 지도 앱 서비스 티맵이 만남 빠르고 편리한 차량 배차 서비스로 고객에게 편안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타다 타다는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타다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로 쾌적하고 넓은 공간, 일반 택시보다 넓은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전문 드라이버의 부드러운 주행으로 몸도 마음도 보다 편하게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M IM은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IM은 일반 택시와 프리미엄 택시를 모두 제공합니다. 넓고 쾌적하게 프리미엄 신형 카니발, 신속하고 정확하게 AI 기반 알고리즘 운행이 장점입니다. 반반 반반은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일반 호출부터 로켓 호출까지 다양한 호출 옵션을 제공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호출을 선택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땐 반할 수밖에 없는 반반 택시와 함께하세요. 이러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모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까지의 예상 요금을 확인하거나 택시를 예약하거나 실시간으로 택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 호출 서비스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호출 서비스는 택시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